하나 빌리고 하나 10분의 1 갚을게요. 저희가 투자를 하시면 저희가 하나 갚고 그 뽑힌 음식도 한 숟갈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드릴게요. 우리가 2개 빌려드리면 3개로 갚으실래요? 근데 있어. 아니 왜 그렇게 많이 줘? 우리는 똑같잖아. 하나 주고 2개 받으나, 2개 주고 3개 받으나. 아, 2개? 3가지! 그리머니에서 10권 하나 주면 우리가 갚을 땐 2개로 갚을게요. 2개 주고 4개 받으나. 그래, 그냥 봐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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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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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서 그래, 아파서. 아파서, 애가 아파서. 형! 2개 주면 3개로 갚을게. 기억이 안 나. 아니야, 아니야. 안 그러면 우리 그림원한테. 이렇게 1개 주면 2개, 2개 주면 4개. 그중의 선택. 봐봐, 2개, 3개 아니면 우리는 여기랑 안 하고 그림원님 쪽으로 갈 거야. 2개, 4개. 식권 대출이라는 게 혹시 있습니까? 이따 제가 따서 갚을게요, 저희가. 그러면 식권 대출해 드릴게요. 있어요? 하나만 하자. 2개, 2개. 하나 빌려드리는 대신에 2개로 갚으시고요. 대신에. 사채, 사채하네 진짜. 야, 신고해, 신고해. 치마하네, 신고해. 프라이를 던져서 간 곳에서 못 갚으시면 그 다음번에 3개로 갚으세요. 좋습니다. 저희가 한 번 대겠습니다. 서너머니로 갚자. 명홍, 서너머니가 이상하다. 명홍 PD님. 완전 대고 없지 않니? 야, 여기요. 저녁 때문에 떨어지고 그러는 거야. 그냥 잡아라, 나. 팔만 안 들었어, 신고해. 야, 그리 뭐야. 총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서너머니로 가자. 예술 한 번 했어, 안 해, 우리. 두 개, 네 개. 저기 딱 좋은 거야. 여기 딱 좋아, 우리 끝났어. 저렇게 다 뜯은 게 아니야. 두 개로 갚아야 돼? 그 다음 세 개를 갚아야 돼. 두 개 따기는 쉬워요. 그래도 괜찮아. 가자. 두 개 딱. 갈게요. 자, 보여줄게. 어떤 게 승부사기질인지. 이랬는데 아메리카노 하도 바뀌는 거야. 형한테는 바뀌어 보자, 큰일 같아. 알았어. 예능 신이시여, 20%를 향해 달려가게 해주세요. 자, 가자. 자, 형. 형, 여기서 돈까스 나오면 그냥 다 뒤집어 버리는 거야. 그리고 형, 일단 좋아하지 말자. 이거 이제 하는 기계야. 일단 우리가 뛰면 안 돼요. 뛰면 얘네가 움직이거든. 정훈이 형, 여태까지 야유채찜 한 번밖에 안 한 사람이라고? 이런 승부사기질이 있으셔. 아메리카노야? 우와! 진짜요? 1, 2, 3, 3, 3, 3, 3, 3, 2, 2, 2, 2, 1, 2, 1, 2, 2, 1, 2, 1, 3, 2, 2, 1, 2, 1, 2, 1, 3, 2, 1, 2, 2, 3. 어쨌든 봇불복이야 형. 편하게 해. 너무 짧다. 너무 짧을 때. 부드럽다. 핸들 돌려 가지고. 다 하게 한다. 나는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contro. 아메리카소. 내가 저녁을 마시고 좋았나 봐. 하나 더 빌려. 하나 더 빌려. 하나 더 빌려. 하나 더 빌려.